안녕하세요. 판례안보문정리 판변티비의 박한빈 변환자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판례안보 행정 명의신탁 증여 의제와 조세 부과처처 기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9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533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명의신탁인이고 피고는 세무서장 상고를 했는데 세무서가 폐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A는 4만6천주의 실제 소유자고 본인 명의로 1만1천730주 B, C, D, E 명의로 3만4천270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92년 5월 12일 날 A와 4만6천주를 35원에 매수하고 그 중 1만9천550주는 원고와 원고운영회사 앞으로 명예기사하고 나머지 A, B, C 명의의 주식 2만6천450주는 2017년 3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기사 혜택 증여 의의 구정에 따라 부식체 구조, 명의신탁 재산에 관한 경과 조치로서 200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보고 2017년 10월 A 등에게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원고를 연내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고 고지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은 명의신탁으로 지금 넘겨준 거기 때문에 부과 개최기간인 합의일로부터 15년을 경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보면 명의신탁으로 따른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에 명의신탁을 한 날로부터 그거를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세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명의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전 매도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거 명의신탁이 약간 다르죠. 종전 매도인의 명의로 그대로 두는 거를 그를 아예 증여 의제로 보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그래서 명의개설을 하지 않은 경우 하는 경우로 증여 의제를 하는 그 규정은 그 규정은 2003년 1월 1일자에 취득한 걸로 보고 그 전원권은 취득한 걸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자,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따르면 합의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데 후자, 명의개설을 혜태를 했다는 걸로 증여 의제를 할 경우에는 후축구제 위에서 2003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금 2017년 10월에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의일로부터는 15년이 경과했지만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 주주명부 등재를 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달리 재산 취득 후에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둔 경우 이런 경우를 명의개설 혜태 증여 의제 규정으로 해서 이때도 내도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명의개설 혜태 증여 의제 규정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의개설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부여됐다고 명확하게 인식되는 경우에 하나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명의신탁의 규정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만 적용하고 명의개설 혜태 증여 의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A명의 주식 부분은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 규정만 적용하고 2015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부적고받은 거고 Bc명의의 주식 부분은 A와 Bc 사이의 명의신탁이 해제되고 원고와 Bc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서 결국은 둘 다 명의신탁 의제 규정이 적용되고 1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적고받다라고 한 겁니다. 조세에는 신고 의무기간 다음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5년이고요. 상속금의 증여세는 10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기한의 민식 5년 7년이라든지 부정한 박범위는 10년, 15년이 각각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상식적으로는 기억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는 A, B, C와 원고 사이의 그런 주식에 관한 관계가 명의신탁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15년에 지나서는 부과 지적이 경과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무서는 명의신탁 합의로 뜨는 15년이 경과했지만 명의계에서 혜택을 한 걸로 보아서 그때부터 2003년 1월 1일부터는 15년 이내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세 부과 기간이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 합의가 있을 경우는 15년인데 그 15년과 명의신탁 해터 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명의신탁 합의에 따른 것만 적용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